저희 지금 DC 왔고요. 오빠는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틀 전에 왔고요. 나랑 태준이는 기차 타고 오늘 왔는데요. 태준이가 기차 처음 타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지금 벚꽃축제 기간이거든요. 4월 초인데 지금 벚꽃이 쫙 필 때래요. 그래서 벚꽃축제 왔고요. 지금 벚꽃이 이렇게 이쁩니다. 여기가 메모리얼 파크. DC 마누먼트 있고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태준아 할미야 하이 해야지. 자, can you say hi to 할미야? 하이. sweetie. 하이. 스위티, can you say hi to 할미야? 아냐. 감사합니다.